배불러 가고싶지 아! 뭐야! 뭐야! 아! 왕쌤 홀드 얼마 남았어? 지금 이거 팔아주잖아 이거 850개 저거 빨리 올려 아 명파 싸게 올릴게요 아니 160원에 팔게 내가 무슨 창조손해 이거 어 잠깐만 아니 나 방어구도 붙여야 되잖아 상하이가 지금 엄청났네 내가 문제가 방어구가 방기백 진짜 개많이 봐 내가 장기백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깨 무기장기백 잘 안 보네 애들이 방어구에서 장기백 겁나 잘 붙어 이게 진짜 어차피 지금 벌어놓고 이런 거 전도 방어구로 닫아봐 계속 장기백 계속 장기백 남은 재료만 뭐 털어볼래? 저기 뭐 상의에다 그러면? 숙여 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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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생겼지? 구린데? 어? 아까 이렇게 붙지 왜? 지금 붙지? 아니 근데 잠깐만 이러고 또 안 돼요 또 이렇게 하면 또 금방 또 안 돼 또 그러다 붙으면 어떡하려고 절대 안 붙어 어? 왜 이거는 뭐 그렇게 리액션 하지마 이거 그냥 붙는 거야 에이 15까지는 님들 잘 쉽게 붙어요 님들도 아니 그러니까 오늘 되는 날이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로아에다가 천만 원씩 쓰세요 오늘 되는 날입니다 아 이러면 욕먹는데? 아 이러면 욕먹어 잠깐만 이건 좀 형 겸손을 잃었네? 다 됐는데 뭐 언제까지 겸손해 인간이 다 됐고 다 갔는데 뭘 겸손해 지금 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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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영 집 가는 길에 보디가드 같은 건 없지? 지금 출발한 게 지금 출발한 게 형님 근데 좀 꼴 받는 게 뭔지 알아? 왜? 장기백 한 번만 봐주면 안 돼? 내가 그래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네 장기백 한 번을 안 봐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도대체 나도 한 번 좀 봐 나도 이제 무서워 나 집에 어떻게 가 모르는 거야 내가 적당한 걸 몰라 나 집에 어떻게 가 한 번만 좀 봐 장기백 아 왜 이렇게 잘 가? 우리 집까지 같이 갔다 갔어 지금 아니야 잠깐만요 아 오늘 진짜 뭔가 있는데? 야 야 둘이 하나 존댄 거 같아 나 손해받나 봐 나 오늘 뭐 집 같은 거 샀어야 되나 봐 나 지금 아니 이게 로또 댔게 이걸로 되는 거면 개손해를 잖아 시럽사지라고 시럽사지라고 아니 근데 나도 좀 형을 오늘 좀 응원하긴 했었거든? 이 강화 잘 복귀를 개구나 치지마 너 아니 진짜 있었어 한복 입고서 오줌 말한 건 뭐야? 너가 아니야? 방송 멘트지 형 그걸 자꾸 마음에 담아두면 어떡해 방송 원 데이 투데이에? 지금 내가 장기백 안 봤으니까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장기백 봤으면 너가 그래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어? 아니 그때 이제 형이 위로해 주고 있지 아니 너 이 뒤에 물건 없었어 내가 아까 전에 낮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갈 때 인화 속물쯤 좀 많이 찢는 게 있는데 내가 내가 어떤 각오로 왔는지 너는 몰라 앞으로 우리 집 오지마 아니? 알았어 아니 25권 할 때 다음에 또 와야지 아 형 저거 기억나? 아 이거 진짜 옛날에 얻으려고 이거 PC방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형이랑 나랑 그때 얘기를 했었어 형 그냥 우리 둘이 손잡고 PC방 가서 근데 형이 그때 안 한다고 그랬어 좀 아쉽지? 아니 근데 강선이 형께서 저거 색깔 금색 말고 은색 하나 놔 주실 거라고 난 생각해 왜냐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사슴도 색깔 별로 해서 뽑아주셨잖아 형 근데 저거는 약간 명예 느낌이라서 안 내주지 않을까? 저 사람들은 저기 PC방에서 저기 해가지고 한 건데 엄연히 다르지 아니 PC방에서 하는 거 보다는 사실 돈 주고 한 게 더 매출이.. 근데 나 저 사슴벌레 있잖아 은색으로 100만 마일리지 나오면 살래 아.. 아.. 나는 사이는 데 나 있어 있어 나 다섯 개 살 수 있어? 아 미친.. 미친.. 미친 사람이야 어 미친 사람이야 나 근데 이거 계속 붙여도 되나? 아니 뭐 일단 붙는 날에는 가야지 실링 다 쓸 때까지만 쓰던가 그러면은 계속 갈 생각인 거야 진짜? 아니 근데 난 상관 없다고 막 이런 날에 잘 붙이면 때 가야 돼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내가 니네 집을 또 언제 오겠어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반 걸렸네 3시간 반이 걸렸다고? 구라를 기어.. 사람들이 나 어디 사는지 몰라 형 뭐 지방으로 이사 갔었어? 아니 근데 서울에서도 3시간 반 걸릴 수 있어 서울의 내비게이션이 큰 길만 알려줘서 그래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애초에 차가 너무 많아 서울은 힘들어 내가 옛날에 그 과천에서 와.. 기어코 진짜 장기백을 안 보는구나 한 번 봤잖아 아니 물론 90 몇 퍼센트에서 보긴 했는데 근데 아니 진짜 존나 안 가네 근데 나 집에 안 간다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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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백 장기백 그렇게 사람 면박을 해 아이 장기백 면전에다가 그렇게 해줘 형 나는 우리 집에 사람 오는 거 좋아해 왜 그래 나 그런 거 좀 뭐라 안 해 너무하네 아 근데 형 약간 재밌겠다 이제 고대 장비 바꿔 먹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누르면 되겠네 어? 왜 그래야 돼? 어 난 그랬거든 하하하하하하하하 또 붙었지 하하하하하하 너 계속 웃고 있어 너 한 3초만 웃어 나 3번만 붙이게? 아니 또 붙였네 그 와중에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붙을 때 붙어야지 지금 몇이냐 탭렙 우와 뭐야 아니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거야 형? 아니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갖고 있던 골드도 모자랄까봐 뭐라 그랬냐면 야 나 안 붙잖아 괜찮아 니 카드로 왔다가 더 긁어서 구두 맞추면 되지 이랬거든 그래서 골드가 그만큼 모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25강이 조금 운 좋게 좀 가서 지금 남아있는 골드 다 써가지고 옷에 붙였는데 다 붙을 줄 몰랐어 이거 이거 다 붙을 줄 몰랐어 나 진짜로 나 장기백 계속 봐서 골드 다 날릴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옷이 막 장기백을 받네 이럴라 그랬는데 인간미 없이 장기백을 한 번만 보고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걸 다 붙이는데 몇 번이야 5.. 7.. 아니 근데 형 진짜 이게 실링이 남았고 골드가 남았다? 200만 골드면 얼추 한 500.. 600.. 응? 응? 화폐거래소 기준으로 한 5-6배 된단 말이야? 그러면은 그거를 다 썼다고 가정을 하고 모아놓은 재료를 환전을 해봤자 아니 그런데도 무기 20에서 25강을 찍고 방어구를 저렇게 다.. 응? 아 근데 사실 뭐 지금 새벽 2시밖에 안 됐어 사실 난 오후 2시까지 할 수 있는데 우선 그럼 내가 주.. ㅋㅋㅋㅋㅋ 아니 저기 내가 수면양말하고 저기 수면복 저기 좀 잠옷이라도 좀 챙겨줄까? 자고 가 오늘 여기서 자 자는 건 안 되지 자는 건 안 돼? 자는 게 그 잘 때까지는 굉장히 낭만적이야 어 잠들기 전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이 시간은 정말 낭만적이고 정말 재밌어 응 근데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우선 집이 없어 아니 이게 그 얘기로 간 거야 우선 그러면 아 그걸로 가는 거야? 아 집이 없어 난 아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쉽게도 오늘 저는 밤샐 수 있었는데 이게 또 이게 또 우리 어 그 있기 때문에 아니 돌아가셔야죠 진짜? 돌아가셔야죠? 아 말이 좀 그렇네 다시 이제 롤백 하셔야지 어 돌아가셔야죠 아 뭘 돌아가셔야죠 마음 하하하하 아 이게 말이가 좀 그런가? 아니 왜 맞는 말인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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